오늘 첫 키워드는 제롬 파울의 선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울 연준 의장 기자회견 직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더라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출렁출렁 걸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끝내면서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FFR이라는 그 레이트를 현행 2.25에서 2.5%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금리 인상을 일부 우려했던 일부 우려를 불식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FOMC 정책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울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장에서의 제롬 파울 한마디가 뉴욕 증시를 다시 상당히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여기서 한 이 제롬 파울의 발언이 지금 월가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CG에도 나오고 있죠.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여야 될 강력한 근거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분간 계속 금리 동결 기조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네, 1%포인트나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구체적인 퍼센트포인트, 금리 인하포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지난 작년에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마디 하니까 한국은행,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즉각 11월 달에 0.25%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했더라도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어저께 제롬 파울, 지금 불과 2시간 전에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내려야 될 동인도 또 올려야 될 동인도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결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대목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서 혹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그런 기대에 쇠기를 박은 그런 꼴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제롬 파울의 얘기를 지켜본 미국의 투자자들이 야, 이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없겠구나. 그런 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을 거두어들이고 파는 물량을 열리는 바람에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볼 때 금리 인하는 조금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다분히 정치적 선전, 프로파겐다는 측면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성장률이 3.2%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에서 2.5%를 오가는데 3.2%와 같은 높은 성장률 단계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물가 측면을 보면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연행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가 PCE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 올라 있거든요. 미국의 억제 목표는 2%입니다. 2%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물가 지표는 기대 심리가 크고 앞으로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하에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하락세가 아니다. 안전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 1.5라는 것은 자칫하면 2%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당분간 미국의 기준 금리는 2.25에서 2.5%로 올라갈 것 같다.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 금리가 만약에 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 환율이 우리 환율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가 동결을 하고 2.25에서 2.5% 또 당분간 미국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밝힘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면에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다소 추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밤사이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